한이의 예비 신랑 양재웅의 논란과 관련된 입장 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라는 답을 전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6일 sbs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가성장 폐색으로 숨졌다 공개된 cctv에는 병원 직원이 복통을 호소하는 a씨의 손발을 묶어 놓는 모습부터 코피를 흘리는 a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입원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배는 부풀어 오른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또한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다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움직임이었기 때문 이후 해당 병원이 활발히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양재홍의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재홍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후 4일 만에 결혼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에 더욱 비난에 쏟아졌다 양재홍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달 후인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비난의 화살은 예비 신부 한이에게도 향했다 한이 인스타그램에는 양재홍의 논란과 관련해 비난과 악플이 쏟아졌다 한이가 양재홍 관련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며 오는 9월 결혼할 예정이다 병원 앞에서 유가족들이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표 원장인 양재홍이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활동을 이어간 것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이가 이번 사건을 몰랐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알았다면 사고 4일 만에 결혼 소식을 전한 것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기추가 주목된다 연인의 잘못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연예인은 또 있다 티아라 지연의 이야기다 앞서 지난 6월 kt와 한화의 경기 중 박상원의 세리머니가 kt 선수들을 자극했다 이에 황재균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벤치 클리어링 논란을 야기했다 그런데 황재균의 이러한 행동에 애꿎은 지연이 악플 세례를 받았다 지연 인스타그램에 황재균과 관련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얼마 후 지연이 유튜브 업로드 중단을 선언하고 두 사람의 이혼설까지 제기되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아 역시 연인의 잘못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현아는 2016년부터 덩과 열애했지만 지난 2022년 결별했다 이후 지난 1월 용준영과 공개 연애를 시작했고 최근 두 사람이 다가오는 10월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제는 용준영이 정준영 승리 등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무리를 빚은 인물이라는 것 용준영과의 열애로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도 대거 이탈하게 됐다 또한 현아의 인스타그램에는 국내외 팬들의 악플이 쏟아졌다 이 중에는 현아의 선택에 안타까움을 느낀 팬들의 우려당긴 댓글도 있다 하니 지영과 현아의 차이점은 용준영과의 연애 및 결혼이 현아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현아는 용준영의 논란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와의 사랑을 선택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악플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현아를 사랑했던 팬들이 느낀 실망감과 그들의 비난은 현아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7월 31일 17, 20일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탑스타노즈.co.kr 이 지역의 동영상은 첫번째 제작권 기호.co.rk